서울시가 청년정책 참여사례 수기 공모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이번 이벤트는 청년정책에 참여한 청년들의 이야기를 듣는 것으로 청년기회분야를 대상으로 하며 이달 15일까지 운영합니다. 지난해 1월 1일 이후 청년대중교통비 지원,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 청년정책콘테스트, 서울시 각종 위원회 활동 등에 참여한 청년이라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습니다. 수기 제출은 청년 몽땅정보통 사이트로 하면 되고 수상자계는 상품권이 지급됩니다.